일회용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일회용 컵라면, 일회용 랩으로 씌워진 거. 하여튼 일회용품 좋아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더욱이 내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하는 게 어떻게 알루미늄 호일로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알루미늄 호일. 그게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은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그런데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어떻게 해? 알루미늄 깔고 거기다가 막 지글지글 끓여서 눌러붙으면 그거 떼어서 먹잖아요.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무슨 김밥을 싸도 뭘로 싸? 알루미늄을 싸고. 샌드위치를 싸도 알루미늄으로 싸고. 얼마 전에도 보도에 나왔죠. 알루미늄 문제가 많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 빵 가게에 알루미늄으로 싸주는 빵집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종이로 싸주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도 알루미늄 다 말아서 무슨 알루미늄 이렇게 하면 무슨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알루미늄 많이 써요. 하여튼 중금속에 관계된 물질은 멀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하늘샘 비누 그거 많이 쓰라는 거야. 그래서 비누를 만든 거야. 거기에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비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 제가 암 걸린 사람들이 우리 생태적인 환경센터에 연락을 많이 합니다. 그 비누 손으로. 왜? 의사 선생님. 제가 지구온난화 오존충 파괴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 호르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구온난화도 우리 교회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고 오존충 파괴도 우리 교회하고 연관이 많지만 정말로 교회하고 연관이 많은 건 이게 바로 환경 호르몬이에요.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일본에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명칭을 넣는데 정확한 명칭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에요. 그럼 내분비계가 뭐냐? 내분비계가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여자는 뭐가 흐르죠? 몸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흐르죠? 남자는 뭐가 흘러요? 테스토스테론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가 사춘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돼. 사춘기가 되면 그러니까 이 사춘기 때 이 여학생들을 보면 동글동글해요. 얼굴도 동글하고 손도 동글하고 가슴도 동글하고 엉덩이도 동글동글해주고 진짜 이쁠 때예요. 이게 바로 누구 덕분이냐? 에스트로겐 덕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춘기 때 남자애들은 보면 뭐든지 각이 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뿔뚝뿔뚝 생겨요. 조그만 팔굽혀펴기에도 팔뚝에 근육이 생기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테스토스테론 때문이에요.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근육 줄이고 뿔뚝뿔뚝한 애가 둥글고 부들부들한 애 보면 마음이 띌 것 같아? 안 띌 것 같아? 가슴이? 당연히 띄죠. 안 띄면 이게 비정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15, 16이 있는데 나는 엄마, 난 여자를 봐도 가슴이 안 띄어. 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애. 생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예요. 또 여자애도 근육질이 있는 아이를 보고 가슴이 안 띈다. 얘도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내가 이렇게 중학교 이렇게 강의를 가면 중학교 환경 강의를 많이 가거든요. 강의를 가서 물어봐요. 여자애들 보고 가슴 뛰는 애들 그럼 손 들어오라고 하면 손 한 10명밖에 안 들어 한 반에서 한 40명 정도 되는 애들이 나머지는 창피해서 안 드는 거지. 그러면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가슴 안 띄는 놈들은 남자 보면 가슴 뛰느냐? 그러면 막 지적을 해요. 제가 쟤 보면 가슴 뛴다고. 이게 뭐예요? 게이야, 게이. 여러분들은 게이가 달래 게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1970년도에 합성 여성 에스트로겐제가 나와요. 1970년도에. 이게 이름이 뭐냐면 DES라는 거예요. DES. 이때 이게 하느님이 내린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합성 에스트로겐을 임신 때 굉장히 많이 먹었어. 엄마들이. 그런데 얘네들 중에 태어난 애들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특별히 충격적인 보고가 나오는데 이 엄마가 임신할 때 이 합성 에스트로겐제를 먹은 엄마 자궁 안에 남자아이였다면 얘가 태어나서 그중에 지금 얘네들이 서른다섯, 마흔 된 애들이죠. 그중에 4분의 1이 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껍데기는 남자인데 안에는 뭐가 흐르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흐르는 거예요. 과다로 여성 호르몬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막 게이를 윤리적으로 몰아세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신체적인 문제로 우리가 바라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둥글둥글한 걸 보고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몸 안에 에스트로겐이 흐르는데 같은 에스트로겐이 흐르는 여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반대의 테스토스트로겐이 흐르는 애가 가슴이 뛰는 거지. 그래갖고 막 사랑을 해. 막 사랑을 해갖고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갖고 결혼하고 싶어갖고 나한테 데리고 왔어. 신부님 저는 이 사람 없으면 좀 못 삽니다.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좀 혼배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왔을 때 신부가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해주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손 안 드는 사람들이야. 이 마르코 보금 3장에 보면 1절부터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펴줘야 되느냐 펴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손 들라고 그래.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녹이 띈 얼굴로 그들을 째려보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손을 펴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분명히 손 들라고 그러거든. 펴줘야 되느냐 펴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 남자애가 몸 안에 에스토르겐이 흘르는 남자애가 몸 안에 테스토스토르겐이 흘르는 남자애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 나한테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나한테 데리고 왔다. 해줘야 되느냐 해주지 말아야 되느냐. 다시 한 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시켜줘야 된다. 한 번 손 들어보세요. 시켜주지 말아야 된다. 좋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이게 교회가 바깥에서 밀어낼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미국은 매사세체주가 법으로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정식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를 부여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역시 법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교회는 어떻게 할 거야? 단제할 거야? 단제하지 말아야 될 거야? 단제하지 말아야 돼요? 단제해야 돼요? 단제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가 겪는 갈등이에요. 환경의 문제가 결국은 이렇게 부닥치는 거예요. 그동안 환경운동을 막 할 때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운동가들이 하는 거다. 운동가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 한 켠으로 밀어냈는데 이제는 운동가들이 하는 문제가 아니야.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실질적인. 여러분들 2006년에 3살짜리 여자아이가 중국 길림성에서 생리를 합니다. 3살짜리아이가. 중국이 발칵 뒤집혀줬어요. 3살짜리가 어떻게 생리를 하느냐? 발칵 뒤집혀줘서 추적을 해봤어요. 요즘 중국 수찬성 지진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새롭게 많이 보죠. 중국은 어떻게 애 하나에 엄마, 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애 하나에 몇 명이 매달려 있어? 6명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치킨, 고기, 1살, 2살, 3살 때 막 먹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고기에는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합성 에스트로겐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고기를 계속 먹으니까 몸 안에 어떻게 돼? 에스트로겐제가 과하다 축적이 된 거야. 그러니까 3살 때 생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목욕탕에 가보면 남자애들이 문제 있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된 아이들인데 분명히 남자야. 그런데 몸매는 여자애들 많아요. 유방에 나오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남성의 10%가 유방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고기 많이 먹어서 그래요. 요즘 소고기, 소고기 안 먹으면 돼.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고기 많이 먹고. 또 성기외소증이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기외소증.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내분비계, 교란, 물질 때문에 그래요. 이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는 약 10만 종의 화학물질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10만 종의 화학물질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지금 생활 안에 쓰는 게 4만 종이야. 4만 종. 그러면 그 화학물질이 뭐가 있겠어요? 우선 이 강의실 안을 우선 봅시다. 여기 지붕 천정에 있는 텍스. 이거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 아니에요? 화학물질이죠. 여러분들 샴푸할 때 저기 뭐야 파마할 때 쓰는 약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 아니에요? 화학물질이에요.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불입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가 높습니다. 화학물질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책상 지금 여기 이게 MDF라는 건데 이거 뒤집어 씌우고 이거 저기 뭐야 코팅하고 이거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 아니에요? 화학물질이죠. 이 바닥에 있는 타일 이거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 아니에요? 화학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합성수지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 아니에요? 화학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둘러싸여 있는 거 화학물질 아닌 게 없어요. 특히 저 문에 저 페인트 저 페인트야말로 독성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집 증후군 같은 거 걸린 분들 봤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온갖 그냥 VOC라고 휘발성 유기화학물 이게 좀 말이 갑자기 어려워지죠. VOC라고 휘발성 유기화학물이 있는데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름에 자동차에 휘발을 놓으면 아지랑이 막 올라가는 거 있죠? 굉장히 독한 물질이에요. 그게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런데 난 아르바이트 한다고 애들이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젊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굉장히 걱정돼요. 화학물질 덩어리 속에 애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내분비가 교란이 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뭐가 화학물질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합성세제 굉장히 독한 물질입니다. 합성세제 주방세제 샴푸 특별히 샴푸 같은 경우는 남자의 정자 머리도 함몰시키고 꼬리도 녹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안에 건물도 화학물질 덩어리고 우리가 쓰는 세제도 화학물질 덩어리고 특히 DDT 농약 이거는 굉장히 독한 화학물질이에요. 그런데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나도 농사를 짓고 한 5천평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이지만 나는 농약을 안 치고 살지만 농약 안 치고 사는 내가 얼마나 동네에서 욕먹는지 몰라요. 농약을 안 치는 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농약을 안 치는 건. 그래서 우리 밭이 농약을 안 치니까 우리 밭에 풀이 잔뜩 나갖고 씨가 날라갖고 자기네 밭 풀 저기 뭐야 많이 생긴다고 욕으로 내가 그 동네 총회 가면 맨날 욕먹어요. 70, 80대는 하랍을 신부님과 농사 그렇게 짓는 거 아닙니다. 그 풀도 약도 주고 그래야지 그게 무슨 농사입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농약을 안 치는다는 걸 꿈을 못 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물질의 대부분은 대부분 먹는 양식은 대부분 뭐가 쳐준다고 생각하는데 농약, 특히 고추 같은 경우는 농약 안 치고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 풍경이 있어요. 비가 오고 나면 7, 8월에 비가 오고 나면 비님이 오시고 나면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경운기를 끌고 나가서 남편이 이제 분무기를 하고 아내는 경운기에 농약한 거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풀어줘요. 그럼 남편이 그걸 뿌려요. 그 모든 농촌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농약에 묻어있는 물질도 바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그리고 스티로폼, 비닐, 그 다음 아이들 요새 여러분들 테레비에 가끔 나오죠. 장난감, 플라스틱에 환경 호르몬 물질이 많다. 그러니까 이 GM에서 1928년에 이 스티로폼을 발명을 해요. 그럴 땐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과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다이옥신을 유발하는 가장 독성 물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절연체, 이 특혜열이 이런 거, 전기 이거, 이것도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의 내분비가 교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성전환이 일어나냐면 독수리들이 DDT에 오염된 조그만 물고기 이런 것들을 먹다가 성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암컷 위에 수컷이 올라타야 되는데 수컷 위에 암컷이 올라타는 거예요. 성전환 역할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아포프카우스에는 악어들이 사는데 유명한 거예요. 95%의 악어가 멸종이 되어버립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성기가, 수컷 성기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조그만 거예요.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을 다 찾아보니까 DDT에서 다 찾아보니까 농약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오염된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남자의 1940년도에 태어난 남자는 정자가 1cc당 몇 마리가 있느냐 하면 1억 4천만 마리가 나와요. 1cc당 엄청나게 나오죠. 남자가 한 번 사정을 하면 한 5억 마리 정도 나와요. 그중에 1cc당 1억 4천만 마리. 굉장히 많은 거죠. 그중에 하나만 딱 난자하고 결합하면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97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지금 30대 아이들은 1cc당 7200만 마리로 줄어듭니다. 7천, 반으로 딱 줄어들어요. 그런데 198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1cc당 3200만 마리로 줄어들어요. 3천만 마리 이하부터는 무정자증이에요. 무정자증. 무정자증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혼배 이렇게 해주고 본당신부로 있을 때 혼배해주고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애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황대 운동하는 신부니까. 그래서 애 없는 집은 내가 계속 물어봐요. 언제 임신할 거냐? 왜 애는 안 생기느냐? 그런데 내가 정말로 세례를 주고 아주 열심히 한 남자인데 결혼했는데 등치는 산만한데 애가 없는 거 2년 동안.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너 왜 애가 없느냐? 이 남자애가 쭈빗쭈빗하더라고요. 혹시 너 무정자증 아니냐? 그랬더니 병원 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몸은 권장한데 이 내분비 교란 체계가 망가진 거예요. 그럼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몇 마리냐? 2,700만 마리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굉장히 위험한 무정자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데 이게 테어 콜본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동물학자가 있어요. 할머니야. 박사학교를 56살 때 땁니다. 이 할머니가. 지금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었죠. 95년도에 무슨 책을 썼느냐 하면 Our Stolen Future라는 책을 써요. 우리의 도둑맞은 미래. 우리 미래는 이미 도둑맞았다는 거. 왜? 이 대물림 독극이라고 그래요. 대물림 독극. 엄마가 많이 오염됐으면 자식한테는 더 심한 상태로 오염이 되는 거. 그리고 그다음 자식한테는 더 심하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분비기 교란물질 환경호르몬을 대물림 독극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대전법동성당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환경 강의를 했어요. 교우들한테. 그때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교우들이. 환경 강의를 끝나고 사제관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신부님 강의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젊은 신부님이 그런 강의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대전보건대학 대학원장입니다. 내가 뻔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던 거죠. 그런데 신부님 심각합니다. 어떻게 심각하냐면 자기네 학교 학생들 1, 2학년 아이들 정자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7년 전 얘기해요. 7천만 마리 넘는 애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이러다 가면 정말로 이게 대가 끊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것보다 신부님이 말하는 게 훨씬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이건 정말로 신부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신부님 어디 강의 가실 때마다 제 얘기를 꼭 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제가 지금도 어딜 다니면 대전보건대학 원장님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이미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볼 때 난 자식을 미웠습니다. 공부 못해서 미웠습니다. 이건 죄도 아니에요. 난 합성세제로 내 속옷을 빨아서 지금 대를 끊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이렇게 본당 신부 할 때 가정방문을 특히 냉담자만 방문한 적이 있어요. 쉬는 교우들만. 그런데 젊은 교우들의 냉담의 원인 대부분은 불임 때문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왜? 왜 불임 때문이야? 아니 하느님이 생명을 점주해 준다고 해서 성당 나가서 열심히 빌었는데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니까 성당에 안 나가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불임 부부 이렇게 남편들을 보면 왠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임의 문제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사회의 문제가 돼버리고 교회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불임율을 약 200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200만 명으로. 뭐 심하게는 20%까지 보고 있어요. MBC인가 어디에서 한번 그걸 하는데 20%. 뭐 스스로 정관수술을 했든 안 했든 모든 불임자를 20%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임율이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이 95년도에 나왔는데 30년 후에는 50%가 불임율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에는 50%가 불임율이 되고 50년 후에는 다 불임율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무서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지구가 온난화라든가 오전충 파괴, 해수면 상승 이런 문제보다도 더 실질적인 문제는 뭐야?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지구 3대 환경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들 막 그 수없이 사이클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가장 심각한 3대 환경 문제는 지구온난화, 오전충 파괴, 환경 호르몬이야. 우리 환경 호르몬은 이게 우리 교회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불임자가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난자를 매매합니다.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난자를 팔아요. 일본에. 지금 정자수가 제일 많이 줄어드는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프랑스예요. 왜? 일회용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프랑스예요. 일회용품. 일회용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일회용 컵라면, 일회용 랩으로 쓰여진 거. 하여튼 일회용품 좋아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더욱이 내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하는 게 어떻게 알루미늄 호일로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알루미늄 호일. 그게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은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그런데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어떻게? 알루미늄 깔고 거기다가 막 지글지글 끓여서 눌러붙으면 그거 떼어서 먹잖아요.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무슨 김밥을 싸도 뭘로 싸? 알루미늄을 싸고. 샌드위치를 싸도 알루미늄으로 싸고. 얼마 전에도 보도에 나왔죠. 알루미늄 문제가 많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 빵 가게에 알루미늄으로 싸주는 빵집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종이로 싸주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도 알루미늄을 다 말아서 알루미늄을 이렇게 하면 무슨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알루미늄을 많이 써요. 하여튼 중금속에 관계된 물질은 멀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하늘샘 비누 그거 많이 쓰라는 거야. 그래서 비누를 만든 거야. 거기에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비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 제가 암 걸린 사람들이 우리 생태적인 환경센터에 연락을 많이 합니다. 그 비누 쓰는. 왜? 의사 선생님이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 펜틸페놀, 비스케놀, 이 노닐페놀이 안 들어간 합성 세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법. 기름으로 만드는 거. 콩기름으로 만드는 거. 돼지기름으로 만드는 거. 그걸로 써야 되거든요. 합성으로 된 건 쓰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난자 매매를 하는 거예요. 난자 하나에 얼마? 400만 원에서 500만 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 4개만 팔면 어때요? 한 2천만 원 생기면 학비도 생기고 생활비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럼 난자 여러분들 어때요? 난자 몇 개 맨날 없어지는 거. 그거 팔아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파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함정이 들어있어요. 이건 생명이야. 생명.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피로에 의해서 팔았다. 좋아. 그런데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내가 애를 놓고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막 너무 예뻐서 발가락도 깨물어보고 그냥 손가락도 빨아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내가 5년 전에 판 그 난자의 주인공은 어느 하늘 아래서 살까. 이 생각하면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걔는 또 실질적으로 자기 엄마가 육체적인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는 불행이 생기잖아요. 이건 난자 하나를 500만 원, 600만 원에 파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사고 파는 노예 제도보다 더한 시대로 지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예 제도보다. 그걸 지금 갖고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울대학 생명공학 교수팀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황우석 교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수원교구 주부에 대한 애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판도라 상자호 황우석 교수라는 걸 썼어요. 지금 열면 안 된다. 저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리고 제가 이 주교회의 환경위원회에 일을 할 때에도 우리 주교님들이 황우석 교수 사태 일어나기 6개월 전에 성명서를 하나 발표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생명공학 그러니까 체세포 복제 이거는 윤리적인 검증이 있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럴 때 네티즌의 96%가 뭐라고 그랬느냐. 늙은 주교들 천주교나 잘 관리하라고 그러고 생명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눈이 멀었어. 왜? 이 황우석 교수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청와대고 그냥 노무현이고 그냥 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특히 언론, 언론도 특별히 더 그랬죠. 막 황우석이 신이 돼버려서 살아있는데 교과서까지 실리고 난리도 안. 제 눈에는 생쇼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는요. 그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체세포 복제를 해갖고 무슨 골수도 만들어내고 뭐도 만들어내고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난다고 나도 황우석 교수 강의 테이프 들었는데 아주 살살살살 높게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착한 여자들이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착한 여자들이 내 난자 이거 기증해갖고 정말로 불체 환자로 고칠 수 있다면 내가 이거 기증하리라. 그리고 기증한 게 2천 개가 넘어요. 2천 개가. 세계에서도 그런 유래가 없어요. 2천 개를. 그것도 돈도 안 받고. 그런데 여러분들 난자 크기가 얼마네요? 0.13mm야. 0.13mm이면 테레비에 막 난자할 때 얼마만큼 나와요? 테레비에. 막 테레비에 화면 꽉 차게 나오죠? 그래갖고 무슨 결합만 한 줄 아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난자. 0.13mm이면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조만큼도 안 되는 걸 적출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 주사기로 빼내거든요. 자궁 안에 넣어서. 그럼 한 번 딱 빼낼 수 있는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자궁 안에 해지는 거예요. 해지는 거. 그런데 그런 여성들이 자기 얘기를 쭉 황우석 교수 그게 다 거짓말이다 이런 게 하고 난 다음에 여성들이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궁이 어떻게 망가지고 한 번에 10개씩 적출하고 그럴 때 내 생체의 리듬이 어떻게 바뀌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여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치료도 받고 저기 산부인과 가서 이 안에 치료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이 우리나라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문제죠. 1년에 300억 달러 번대니까 다 눈 감아버린 거예요. 주교님들이 그래도 바론 소리 한 번 했는데 늙은 주교들은 천주교나 잘 다스리라고 네티즌이 한다고 다 오른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지금 생명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 중에 하나가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도대체 내 그 많은 난자를 어디다 어떻게 쓴 거냐. 막상 그 난자들이 전부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제야 생명의 귀중함을 알 것 같다. 그리고 다 발견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이제 생명윤리를 다시 합시다. 정말로 창피한 일이죠. 정말로 창피한 거예요. 이건 대통령부터 저 언론 무슨 교수들, 국민들 다 창피한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생명의 질서를 우리가 역행하는 거. 뭐하고 팔아먹겠다는 거야? 돈하고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질서가 잘 유지대로 이제 교회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환경운동이라는, 저는 운동이라는 단어 싫어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데모크러쉬 시대야. 데모크러쉬. 데모가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야. 사람들, 군중들. 크러쉬는 뭐냐면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중이 지배하는 시대야. 군중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다 민주주의 아니야. 이게 민주주의. 그래서 데모를 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데모 당연히. 데모. 이게 데모 아니야. 데모. 그런데 이제는 무슨 시대로 넘어가요? 바이오크러쉬. 에코크러쉬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에코크러쉬. 그러니까 환경, 생태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민주주의도 이제 끝을 고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도. 이제 인간이 살아나려면 새로운 사상이, 새로운 체제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뭐야? 바로 에코크러쉬, 바이오크러쉬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아직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러면 이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우리 세계가 어떻게 돼갈 거냐. 앞으로는 인간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오리지널 인간. 오리지널. 우리 같이 오리지널 인간.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 오리지널 인간. 오리지널 인간. 그 다음에 DNA 조작 인간. 그 다음에 사이버 인간이 나와요. 우선 오리지널 인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오리지널 인간들은 앞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살아가기 힘드냐면 공기 오염됐죠? 먹을거리 오염됐죠? 그럼 점점점점 경쟁력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분비 교란이 일어나서 정자수 줄어들죠. 여자는 자궁 호르몬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수가 자꾸 높으면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궁이 망가져서. 그러니까 호르몬 지수 나빠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오리지널 인간은 이제 앞으로 이 지구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이 나타나냐. DNA 조작 인간이 나타나요. 자 얼마 전에 영국에서 기가 막힌 법안을 하나 통과시킵니다. 어떤 법안을 이종교배를 통과를 시켜요. 사람하고 소하고 섞는 것을 통과를 시키죠.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은 문제가 많으니까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생명을 죽인다 살린다 그러니까 소. 여러분들 복제항 돌리가 뭐예요? 엄마 젖 살 밑에서 세포를 떼내갖고 탄생한 게 복제항 돌리예요. 물론 죽었죠 이제. 6년인가 살다 죽었어요. 복제항 돌리가. 그게 97년도인가 98년도에 나왔죠. 그때 세상이 깜짝 놀랐죠.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부터 복제하기 시작했는데 소를 복제하고 고양이를 복제하고 개를 복제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거 복제하겠다고 2002년도인가 이브라고 클로네이드사라고 클로네이드라는 단어가 복제한다는 뜻이에요. 클로네이드사에서 했다고 그랬잖아.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돈이 되니까 거기 200만 명이 지금 접속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복제 좀 내 죽은 애 좀 살려달라고. 죽었는데 그 살점 떼내갖고 난자 하나만 빌려갖고 그 안에다가 안에 핵을 제거하고 그 안에다가 채색품을 핵분열해갖고 사람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제를 하고 싶어. 내 살점을 떼내갖고 지금 내 아이를 하나 복제를 했어. 난자를 하나 빌려갖고. 그럼 나하고 DNA 구조가 똑같은 쌍둥이가 40년 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 똑같이. 심지어는 클로네이드사에 연결된 라헬인가 누구는 뭐라고 그래? 머리의 모든 기억력을 다운받을 수 있대잖아요.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복제한 그 인간에게 다운을 시켜준대는 거야. 그러면 내 모든 기억력을 가지고 사니까 영생을 한다는. 요즘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무슨 하늘나라 영생 이거하고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격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 시대의 격변을 읽지 않으면 점점점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언제까지나 남자와 남자의 결혼은 안 된다. 여자와 여자의 결혼은 안 된다.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렇게 단죄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 휴머니즘이 나올 때 우리 뭐라고 했어? 너희들 그렇게 인간적이고 사악하다 불태워 죽이고 결국은 다 떠난 겁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앞에 나가서 그 상황을 끌고 나가야 돼. 그래서 그런 위험요소를 다 제거하고 나가는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이 DNA 조작 인간이 굉장히 능력이 특출하네요. 눈도 4.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리도 말다리같이 그냥 근육이 불뚝불뚝한 다리도 할 수 있고 점핑도 한 5m, 6m씩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혼용될 때는 오리지널 인간은 DNA 인간한테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뭐야? 여러분들. 사이버 인간하고 오리지널 인간하고 싸우는 영화가 뭐야?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아니, 터미네이터 말고. 그렇지, 역시 수녀님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뭐예요? 사이버 인간하고 오리지널. 오리지널 인간들은 다 지하에 들어가서 사이버 인간들이 이 오리지널 인간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가 나타나서 합의를 보잖아요. 당분간 놔두자고 맨 끝이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개의의 결혼은 안 됩니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누가 말을 듣느냐는 말이에요. 말 들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버 인간. 이것도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 아주 요새 신부하기 힘들어요. 이 사이버 인간. 여러분들, 2000년도에 어떤 로봇이 나온다고 했느냐? 2000년도에 청소하는 로봇이 나온다고 했어요. 2010년도에 환자 돌보는 로봇이 나온다고 했어요. 2020년에 가서 노인들 대화해 주는 로봇이 나온다고 했어요. 2030년에 원숭이 수준의 로봇이 나온다고 했어요. 2040년에 인간 수준하고 비슷한 로봇이 나온다고 했어요. 2050년에 인간을 뛰어넘는 로봇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8년인데 어디까지 나왔어요? 원숭이까지 나왔어요. 원숭이 수준의 로봇이까지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로봇이 아니라 아시모. 소니 의사의 아시모 아시죠? 키 요만한 애가 얼마 전에는 자선음악회 G도 나와서 했어요. G도. 월급도 받아요. 월급도. 상징적이겠지만 로봇의 약.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로봇이 시키는 대로 많이 하고 살아요. 신호등. 빨간불. 서라. 그럼 우리는 딱 서는 거예요. 파란불. 가라. 그럼 가고. 우리가 지금 로봇에 의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움직여져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데 이 사이버 로봇이 2030년에는 어떤 로봇이 나오느냐.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굳이 여자 안 데리고 와도 돼요. 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부인을. 부인 로봇. 잠자리도 같이 해줄 수 있는 로봇 정도 수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도 천주교가 계속 그럴 거야? 계속. 그래서 환경 호르몬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우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저는 많은 경우 환경운동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하는 경우. 대모하는. 대모하는. 세만금 대모하고 대우나 대모하고. 대모하는 사람들이 환경운동가로 알고 있는데 또 환경운동가 자신들도 대모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알면 안 돼요. 이제는 환경. 그래서 난 환경주의 시대야. 이건 운동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이제 환경주의로 넘어가고 있어요. 환경주의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바뀌어야 돼. 교회의 관심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관점도 바꿔야 돼. 여러분들 사회보구마 이제 학교 지금 다니시는 거죠? 사회보구마라는 게 뭡니까? 사회보구마라는 게 사회 전체가 주님 예수님이 정해놓은 생명의 질서에 따라 살면서 그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사회보구마예요. 그래서 이제 지협적인 문제로 우리가 환경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 이게 이제 여성들이 이제 큰 문제죠. 왜 여성들이 문제예요? 생명을 다루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여성입니다. 여성.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역할을. 그래서 이제는 에코페미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에코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은 뭐냐? 이제는 여성주의. 여성주의로 넘어왔어요. 여성주의로 넘어오고 거기 앞에 무슨 단어가 하나 붙여져? 에코자가 붙어져요. 에코. 생태 여성주의. 이제 여자가 에코크러시 시대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야. 생태주의 시대. 그래서 95년 세계 북경 여성대회에서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외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렇게 안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어머니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어머니의 나라가 오시며 어머니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왜? 여러분들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하느님이 남성으로 불릴 수 있죠? 그런데 하느님이 누가 남성이래? 하느님이 남성이에요? 하느님이 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이 무슨 성이 없어요? 우리 인간 편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느님은 성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이 세상을 지배했으니까 하느님을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표현해서 뭐라고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랬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느님은 아버지의 성보다는 어머니의 성이 훨씬 가깝다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해내고 만물을 길러내고. 이거 다 남자가 애 놓는데 하는 일 뭐 있어요? 시뿌린이로 뺏게 더 해요? 그리고 모든 그건 다 누가 해요? 여성이 다 합니다. 그만큼 여성은 생명에 있어서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여성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여성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성이 굉장히 앞으로 나는데 천주교는 여성이 앞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고 싶어도 나갈 길이 없잖아. 모든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주교님들이 갖고 있잖아요. 주교님들. 주교님이 남자의 여자예요. 뭐 감정 있어요? 남자라는 말에 굉장히 감정이 실려고요. 또 신부들이 전부 남자의 여자예요. 남자죠. 이게 우리 교회의 핸디캡이에요. 제가 서울시에 양성평등 교육을 나갑니다. 양성평등. 왜냐하면 여러분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때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10%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7%밖에 여성이 사회에 안 나갑니다. 1.7%. 우리나라 여전히 사회에 관심이 없어요.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그저 내 자식만 서울대학 보내면 된다는 거기에 아주 미쳐갖고 사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회복음학교에 나온 여러분들은 선구자예요. 선구자.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천주교, 개신교, 불교 대담을 나간 적이 있어요. 원흥 방송에서.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누가 나왔냐면 여성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쓰레기봉투 제로운동하는 스님이 나왔고 그다음에 원흥에서는 여성 원무님이 나오고 그다음에 천주교에서는 제가 나가서 대담을 하는데 밀려요. 왜? 내가 무슨 나도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지만 여성 두 분한테는 말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가장 많은 주제가 뭐야? 먹을 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천주교에서 전부 다 남자들이 거기에 남자 신부님들, 우리 주교님들이 쇠고기에 대해서 여성들만큼 그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아주 뼈저리게 막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까요? 우리는 그런다고 소고기 안 먹으면 개고기 먹으면 되지 뭐. 우리는 그 정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접근 방법이 굉장히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한국 천주교에서, 한국 천주교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 여성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천주교는 계속 추락하게 돼 있어요. 계속. 벌써 명예 자리를 하나 넘겨줬죠? 이슬람교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졌어요. 믿는 종교가. 이슬람도 독특한 종교지만은 어쨌든 가톨릭이 자꾸 떨어져요. 가톨릭이 자꾸 떨어져요. 떨어지는 이유가 한쪽 날개로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남자 날개로만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남자 날개로. 그래서 이제 양쪽 날개로 날아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시대는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시대는 환경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환경의 시대. 그래서 이제는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모든 지구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을 걱정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교황님도 이제 간파를 하신 거예요. 올해 신년적인 천주의 성모 마친 마리아 평화의 날 교황님 담아보면 보세요. 가족, 환경, 지구 공동체 이거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세요. 지금 성당 질 때가 아니야 지금. 성당 짓고 성당에 몇 억씩 집어넣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시대는 이제는 여러분들 건물에서 이제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문화 공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사이버 공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 우리 천주교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자극적인 게 뭐냐? 바로 환경 호르몬 문제라는 거예요. 내분비계 교란물질. 이 내분비계 교란물질에서 사이버 인간. 인간이 이제 다 단종이 됐어. 오리지널 인간이 단종이 됐어. 오리지널 인간이 단종이 됐다 한들 하느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을 때 하느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그때 우리 인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룡이 막 활개칠 때 우리 인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지금 없어진다 하더라도 DNA 조작 인간이 인간의 뒤를 잇는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억울할 수 있지만 이걸 진화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의지에서 DNA 조작 인간이 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 인간이 딱 나타났어. 사이버 인간이 나타나서 내가 이제 한 70이 됐는데 신부님 저 세례 좀 주십시오. 너는 로봇이기 때문에 세례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너는 로봇이기 때문에 너는 저기 뭐야 세례 못 줘. 그럼 사이버 인간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세례 안 짓는 데들아 우리끼리 모여서 신부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그 로봇 중에 하나 서품 주문은 그걸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앞서 나가나 지금? 오늘? 너무 앞서 나가요? 그런데 이미 그런 상태로 접어들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아직도 뜨리댄 띈 공의에 1520년도에 한 뜨리댄 띈 공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교회가 항상 끌고 나갔지 끌려다니면서부터는 교회를 떠났어요. 끌려다니면서부터는 우리가 끌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환경문제 저는 이제 이것만 하고 오늘 이 시간은 잠깐 제가 마칠 건데 여러분들 1980년대 제일 믿고 싶은 종교 천주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3등으로 떨어졌어요. 제일 믿고 싶은 종교 어디로 바뀌었어요? 불교로 바뀌었어요. 왜? 80년대부터 불교는 내가 그때부터 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환경문제를 불교적인 조계종 거기에 아예 담당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아주 정책적으로 조계종 거기 안에서 책도 정책적으로 출발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잡은 거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잡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다 가요? 불교로 가는 거예요. 천주교는 다 지금 건물 짓다가 망할 거예요. 천주교 성당 짓다가 망할 거예요. 지금 대형 건물로 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대형 건물로. 그런데 이제 우리 천주교가 대형 건물로 가다가 요즘 줄어드니까 누가 대형 건물로 가? 개신교가 대형 건물로 가고 있어요. 내 눈에는 보여요. 아 이제 천주교가 좀 쪼그러졌는데 이제 개신교가 완전히 망가지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래요. 허물 나오려고. 그게 무슨 살아있는 건물이에요. 몇십억 되는 건물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성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회보구마 학교 학생들은 이제 내가 바로 성전이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다. 우리 생활 속 주변의 화학물질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것들은 당장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도 배울 점들이 많았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제가 지구온난화 오존충 파괴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 호르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구온난화도 우리 교회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고 오존충 파괴도 우리 교회하고 연관이 많지만 정말로 교회하고 연관이 많은 건 이게 바로 환경 호르몬이에요.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일본에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명칭을 넣었는데 정확한 명칭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에요. 그럼 내분비계가 뭐냐? 내분비계가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여자는 뭐가 흐르죠? 몸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흐르죠. 남자는 뭐가 흘러요? 테스토스테론이 흐릅니다. 그런데 여자가 사춘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돼. 사춘기가 되면 그러니까 사춘기 때 여학생들을 보면 동글동글해요. 얼굴도 동글하고 손도 동글하고 가슴도 동글하고 엉덩이도 동글동글해주고 진짜 이쁠 때예요. 이게 바로 누구 덕분이냐? 에스트로겐 덕분이에요. 그런데 사춘기 때 남자애들은 보면 뭐든지 각이 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뿔뚝뿔뚝 생겨요. 조그만 팔굽혀펴기에도 팔뚝에 근육이 생기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테스토스테론 때문이에요.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근육 줄이고 뿔뚝뿔뚝한 애가 둥글고 부들부들한 애 보면 마음이 뛸 것 같아요? 안 뛸 것 같아요? 가슴이? 당연히 뛰죠. 안 뛰면 이게 비정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15, 16이 있는데 나는 엄마, 난 여자를 봐도 가슴이 안 뛰어요. 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애. 생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예요. 또 여자애도 근육질이 있는 아이를 보고 가슴이 안 뛴다. 얘도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내가 이렇게 중학교 강의를 가면 중학교 환경강의를 많이 가거든요. 강의를 가서 물어봐요. 여자애들 보고 가슴 뛰는 애들 그럼 손 들어오라고 하면 손 한 10명밖에 안 들어. 한 반에서 한 40명 정도 되는 애들이 나머지는 창피해서 안 드는 거지. 그러면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가슴 안 뛰는 놈들은 남자 보면 가슴 뛰느냐? 그러면 막 지적을 해요. 제가 쟤 보면 가슴 뛴다고. 이게 뭐예요? 게이야, 게이. 여러분들은 게이가 달래 게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1970년도에 합성 여성 에스트로겐제가 나와요. 1970년도에. 이게 이름이 뭐냐면 DES라는 거예요. DES. 이때 이게 하느님이 내린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합성 에스트로겐을 임신 때 굉장히 많이 먹었어. 엄마들이. 그런데 얘네들 중에 태어난 애들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특별히 충격적인 보고가 나오는데 이 엄마가 임신할 때 이 합성 에스트로겐제를 먹은 엄마 자궁 안에 남자아이였다면 얘가 태어나서 그중에 지금 얘네들이 이제 서른다섯, 마흔 된 애들이죠. 그중에 4분의 1이 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껍데기는 남자인데 안에는 뭐가 흐르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흐르는 거예요. 과다로 여성 호르몬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막 게이를 윤리적으로 몰아세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신체적인 문제로 우리가 바라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둥글둥글한 걸 보고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몸 안에 에스트로겐이 흐르는데 같은 에스트로겐이 흐르는 여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반대의 테스토스트로인이 흐르는 애가 가슴이 뛰는 거지. 그래갖고 막 사랑을 해. 막 사랑을 해갖고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갖고 결혼하고 싶어갖고 나한테 데리고 왔어. 신부님 저는 이 사람 없으면 좀 못 삽니다.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좀 혼배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왔을 때 신부가 해 줘야 돼 말아야 돼? 해 줘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해 주지 말아야 된다. 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손 안 드는 사람들이야. 이 마르코 보금 3장에 보면 1절부터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펴줘야 되느냐 펴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손 들라고 그래.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녹이 띈 얼굴로 그들을 째려보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손을 펴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분명히 손 들라고 그러거든. 펴줘야 되느냐 펴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 남자애가 몸 안에 에스토르겐이 흘르는 남자애가 몸 안에 테스토스토르겐이 흘르는 남자애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 나한테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나한테 데리고 왔다. 해 줘야 되느냐 해 주지 말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시켜줘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켜주지 말아야 된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이게 교회가 바깥에서 밀어낼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미국은 매사 세체주가 법으로 이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정식적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를 부여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역시 법으로 보장을 해 줍니다. 교회는 어떻게 할 거야? 단제할 거야? 단제하지 말아야 될 거야? 단제하지 말아야 돼요? 단제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가 겪는 갈등이에요. 환경의 문제가 결국은 이렇게 부닥치는 거예요. 그동안 환경운동을 막 할 때 교회는 뭐라고 그랬을까? 그건 운동가들이 하는 거다. 운동가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 한 켠으로 밀어냈는데 이제는 운동가들이 하는 문제가 아니야.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실질적인. 여러분들 2006년에 세 살짜리 여자아이가 중국 길림성에서 생리를 합니다. 세 살짜리 여자아이가 중국이 발칵 뒤집혀줬어요. 세 살짜리가 어떻게 생리를 하느냐? 발칵 뒤집혀져서 추적을 해봤어요. 요즘 중국 수찬성 지진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새롭게 많이 보죠. 중국은 어떻게 애 하나에 엄마, 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애 하나에 몇 명이 매달려 있어? 여섯 명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 맛있는 거, 치킨, 고기, 한 살, 두 살, 세 살 때 막 먹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고기에는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합성 에스트로겐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고기를 계속 먹으니까 몸 안에 어떻게 돼? 에스트로겐제가 과하다 축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세 살 때 생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목욕탕에 가보면 남자애들이 문제 있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된 아이들인데 분명히 남자야. 그런데 몸매는 여자애들 많아요. 유방에 나오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남성의 10%가 유방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고기 많이 먹어서 그래요. 요즘 소고기, 소고기 안 먹으면 돼. 그거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고기 많이 먹고. 또 성기 외소증이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기 외소증.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내분비계 교란 물질 때문에 그래요. 이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는 약 10만 종의 화학 물질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10만 종의 화학 물질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지금 생활 안에 쓰는 게 4만 종이야. 4만 종. 그러면 그 화학 물질이 뭐가 있겠어요? 우선 이 강의실 안을 우선 봅시다. 여기 지붕 천정에 있는 텍스. 이거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아니에요? 화학 물질이죠. 여러분들 샴푸할 때 저기 뭐야? 파마할 때 쓰는 약.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아니에요? 화학 물질이에요. 그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불입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가 높습니다. 화학 물질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책상 지금 여기 이게 MDF라는 건데 이거 뒤집어 씌우고 이거 저기 뭐야 코팅하고 이거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아니에요? 화학 물질이죠. 이 바닥에 있는 타일 이거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아니에요? 화학 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합성수지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아니에요? 화학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둘러싸여 있는 거 화학 물질 아닌 게 없어요. 특히 저 이 문에 저 페인트 저 페인트야말로 독성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새집 증후군 같은 거 나 그거 걸린 분들 봤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온갖 그냥 VOC라고 휘발성 유기 화학물 이게 좀 말이 갑자기 어려워지죠. VOC라고 휘발성 유기 화학물이 있는데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름에 여름에 휘발유 자동차에 휘발유 넣으면 아지랑이 막 올라가는 거 있죠? 굉장히 독한 물질이에요. 그게 발암물질이거든요. 근데 난 뭐 아르바이트 한다고 애들이 막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그 막 젊은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굉장히 좀 걱정돼요. 그 화학물질 덩어리 속에 애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내분비가 교란이 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뭐가 화학물질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합성세제 굉장히 독한 물질입니다. 합성세제 주방세제 샴푸 특별히 샴푸 같은 경우는 남자의 정자 머리도 함몰 시키고 꼬리도 녹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 생활 안에 이 건물도 화학물질 덩어리고 우리가 쓰는 세제도 화학물질 덩어리고 특히 DDT 농약 이거는 굉장히 독한 화학물질이에요. 근데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나도 농사를 짓고 한 5천평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이지만 나는 농약을 안 치고 살지만 농약 안 치고 사는 내가 얼마나 동네에서 욕먹는지 몰라요. 농약을 안 치는 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농약을 안 치는 건. 그래갖고 우리 밭이 농약을 안 치니까 우리 밭에 풀이 잔뜩 나갖고 씨가 날아가갖고 자기네 밭 풀 저기 뭐야 많이 생긴다고 욕을 얻어요. 내가 그 동네 총회 가면 맨날 욕먹어요. 70, 80대는 하랍을 신부님과 농사 그렇게 짓는 거 아닙니다. 그 풀도 약도 주고 그래야지 그게 무슨 농사입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농약을 안 친다는 걸 꿈을 못 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물질의 대부분은 대부분 먹는 양식은 대부분 뭐가 쳐준다고 생각하는데 농약 특히 고추 같은 경우는 농약 안 치고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 풍경이 있어요. 비가 오고 나면 7, 8월에 비가 오고 나면 비님이 오시고 나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경운기를 끌고 나가서 남편이 분무기를 하고 아내는 경운기에 농약한 거 줄을 해서 풀어줘요. 그럼 남편이 그걸 뿌려요. 그 모든 농촌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농약에 묻어있는 물질도 바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그리고 스티로폼, 비닐. 그 다음 아이들 요새 여러분들 테레비에 가끔 나오죠. 장난감, 플라스틱에 환경 호르몬 물질이 많다. 그러니까 이 GM에서 1928년에 이 스티로폼을 발명을 해요. 그럴 땐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과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다이옥신을 유발하는 가장 독성 물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절연체, 이 특혜열이 이런 거, 전기 이거, 이것도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의 내분비가 교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성전환이 일어나냐면 독수리들이 DDT에 오염된 조그만 물고기 이런 것들을 먹다가 성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암컷 위에 수컷이 올라타야 되는데 수컷 위에 암컷이 올라타는 거예요. 성전환 역할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아포프카우수에는 악어들이 사는데 유명한 거예요. 95%의 악어가 멸종이 되어버립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성기가, 수컷 성기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조그만 거예요.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을 다 찾아보니까 DDT에서 다 찾아요. 농약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오염된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남자의 1940년도에 태어난 남자는 정자가 1cc당 몇 마리가 있느냐 하면 1억 4천만 마리가 나와요. 1cc당 엄청나게 나오죠. 남자가 한 번 사정을 하면 한 5억 마리 정도 나와요. 그중에 1cc당 1억 4천만 마리. 굉장히 많은 거죠. 그중에 하나만 딱 난자하고 결합하면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97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지금 30대 아이들은 1cc당 7200만 마리로 줄어듭니다. 7천, 반으로 딱 줄어들어요. 그런데 198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1cc당 3200만 마리로 줄어들어요. 3천만 마리 이하부터는 무정자증이에요. 무정자증. 무정자증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혼배 이렇게 해주고 본당신부로 있을 때 혼배해주고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애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황대 운동하는 신부니까. 그래서 애 없는 집은 내가 계속 물어봐요. 언제 임신할 거냐? 왜 애는 안 생기느냐? 그런데 내가 정말로 세례를 주고 아주 열심히 한 남자인데 결혼을 했는데 등치는 산만한데 애가 없는 거 2년 동안.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너 왜 애가 없느냐? 이 남자애가 쭈빗쭈빗하더라고요. 혹시 너 무정자증 아니냐? 그랬더니 병원 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몸은 권장한데 이 내분비 교란 체계가 망가진 거예요. 그럼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몇 마리냐? 2700만 마리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굉장히 위험한 무정자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테어 콜본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동물학자가 있어요. 할머니야. 박사학위를 56살 때 땁니다. 이 할머니가. 지금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었죠. 95년도에 무슨 책을 썼느냐 하면 Our Stolen Future라는 책을 써요. 우리의 도둑맞은 미래. 우리 미래는 이미 도둑맞았다는 거예요. 왜? 이 대물림 독극이라고 그래요. 대물림 독극. 엄마가 많이 오염됐으면 자식한테는 더 심한 상태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자식한테는 더 심하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비기 교란물질 환경호르몬을 대물림 독극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대전법동성당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환경 강의를 했어요. 교우들한테. 그때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교우들이. 환경 강의를 끝나고 사제관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신부님 강의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젊은 신부님이 그런 강의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대전보건대학 대학원장입니다. 내가 뻔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던 거죠. 그런데 신부님 심각합니다. 어떻게 심각하냐면 자기네 학교 학생들, 1, 2학년 아이들 정자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7년 전 얘기해요. 7천만 마리 넘는 애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이러다 가면 정말로 이게 대가 끊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것보다 신부님이 말하는 게 훨씬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이건 정말로 신부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신부님 어디 강의 가실 때마다 제 얘기를 꼭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딜 다니면 그 대전보건대학원장님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이미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볼 때 난 자식을 미웠습니다. 공부 못해서 미웠습니다. 이건 죄도 아니에요. 난 합성세제로 내 속옷을 빨아서 지금 대를 끊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이렇게 본당 신부할 때 가정방문을 특히 냉담자만 방문한 적이 있어요. 쉬는 교우들만. 그런데 젊은 교우들의 냉담의 원인 대부분은 불임 때문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왜? 왜 불임 때문이야? 아니 하느님이 생명을 점주해 준다고 해서 성당 나가서 열심히 빌었는데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니까 성당에 안 나가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불임 부부 이렇게 남편들을 보면 왠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임의 문제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사회의 문제가 돼버리고 교회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불임율을 약 200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200만 명으로. 심하게는 20%까지 보고 있어요. MBC인가 어디에서 한번 그걸 하는데 20%. 스스로 정관수술을 했든 안 했든 모든 불임자를 20%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임율이 그러니까 그 책이 95년도에 나왔는데 30년 후에는 50%가 불임율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에는 50%가 불임율이 되고 50년 후에는 다 불임율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무서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구가 온난화라든가 오전충 파괴, 해수면 상승 이런 문제보다도 더 실질적인 문제는 뭐야?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지구 3대 환경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수없이 사이클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가장 심각한 3대 환경 문제는 지구온난화, 오전충 파괴, 환경 호르몬이야. 우리 환경 호르몬은 이게 우리 교회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불임자가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난자를 매매합니다.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난자를 팔아요. 일본에. 지금 정자수가 제일 많이 줄어드는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프랑스예요. 왜? 일회용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프랑스예요. 일회용품. 일회용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일회용 컵라면, 일회용 랩으로 쓰여진 거. 하여튼 일회용품 좋아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더욱이 내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하는 게 어떻게 알루미늄 호일로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알루미늄 호일. 그게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은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그런데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어떻게? 이게 알루미늄 깔고 거기다가 막 지글지글 막 끓여서 눌러붙으면 그거 떼어서 먹잖아요.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무슨 김밥을 싸도 뭘로 싸? 알루미늄을 싸고. 샌드위치를 싸도 알루미늄으로 싸고. 얼마 전에도 보도에 나왔죠. 알루미늄 문제가 많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 빵가게에 알루미늄으로 싸주는 빵집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종이로 싸주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도 알루미늄을 다 말아서 무슨 알루미늄 이렇게 하면 무슨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알루미늄 많이 있어요. 하여튼 중금속에 관계된 물질은 멀리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하늘샘 비누 그거 많이 쓰라는 거야. 그래서 비누를 만든 거야. 거기에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비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 제가 암 걸린 사람들이 우리 환경센터에 연락을 많이 합니다. 그 비누 써는. 왜? 의사선생님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 펜틸페놀, 비스케놀, 노닐페놀이 안 들어간 합성세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법. 기름으로 만드는 거, 콩기름으로 만드는 거, 돼지기름으로 만드는 거. 그걸로 써야 되거든요. 합성으로 된 건 쓰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난자 몇매를 하는 거예요. 난자 하나에 얼마? 400만 원에서 500만 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 4개만 팔면 어때요? 한 2천만 원 생기면 학비도 생기고 생활비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럼 난자 여러분들 어때요? 난자 몇 개 맨날 없어지는 거 그거 팔아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파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함정이 들어있어요. 이건 생명이야, 생명.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피로에 의해서 팔았다. 좋아. 그런데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내가 애를 놓고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막 너무 예뻐서 발가락도 깨물어보고 그냥 손가락도 빨아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내가 5년 전에 판 그 난자의 그 주인공은 어느 하늘 아래에서 살까? 이 생각하면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걔는 또 실질적으로 자기 엄마가, 육체적인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는 불행이 생기잖아요. 이게 난자 하나를 500만 원, 600만 원에 파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사고 파는 노예 제도보다 더한 시대로 지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예 제도보다. 그걸 지금 갖고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울대학 생명공학 교수팀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황우석 교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수원교구 주부에 대한 애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판도라 상자와 황우석 교수라는 걸 썼어요. 지금 열면 안 된다. 저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리고 제가 이 주교회의 환경위원회 일을 할 때에도 우리 주교님들이 황우석 교수 사태 일어나기 6개월 전에 성명서를 하나 발표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생명공학, 그러니까 체세포 복제 이거는 윤리적인 검증이 있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럴 때 네티즌의 96%가 뭐라고 그랬느냐? 늙은 주교들, 천주교나 잘 관리하라고 그러고 생명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눈이 멀었어. 왜? 황우석 교수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청와대고 노무현이고 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특히 언론, 언론도 특별히 더 그랬죠. 막 황우석이 신이 돼버려서 살아있는데 교과서까지 실리고 난리도 안, 제 눈에는 생쇼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는요, 그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체세포 복제를 해갖고 골수도 만들어내고 뭐도 만들어내고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난다고 나도 황우석 교수 강의 테이프 들었는데 아주 살살살살 높게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착한 여자들이,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착한 여자들이 내 난자 이거 기증해갖고 정말로 불체 환자로 고칠 수 있다면 내가 이거 기증하리라. 그리고 기증한 게 2천 개가 넘어요. 2천 개가. 세계에서도 그런 유래가 없어요. 2천 개를. 그것도 돈도 안 받고. 그런데 여러분들 난자 크기가 얼마나 해요? 0.13mm야. 0.13mm이면 테레비에 난자 할 때 얼마만큼 나와요? 테레비에. 테레비에 화면 꽉 차게 나오죠? 그래갖고 무슨 결합만 한 줄 아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난자. 0.13mm은요. 이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저만큼도 안 되는 걸 적출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 주사기로 빼내거든요. 자궁 안에 넣어서. 그럼 한 번 딱 빼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자궁 안에 해지는 거예요. 해지는 거. 그런데 그런 여성들이 자기 얘기를 쭉 황우석 교수 다 거짓말이다 이런 게 하고 난 다음에 여성들이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궁이 어떻게 망가지고 한 번에 10개씩 적추라고 그럴 때 내 생체 리듬이 어떻게 바뀌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여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치료도 받고. 저기 산부인과 가서 아내 치료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이 우리나라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문제죠. 1년에 300억 달러 번대니까 다 눈 감아버린 거예요. 주교님들이 그래도 바른 소리 한 번 했는데 늙은 주교들은 천주교나 잘 다스리라고 네티즌이 한다고 다 오른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지금 생명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 중에 하나가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도대체 내 그 많은 난자를 어디다 어떻게 쓴 거냐. 막상 그 난자들이 전부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제야 생명의 귀중함을 알 것 같다. 그리고 다 발견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이제 생명윤리를 다시 합시다. 정말로 창피한 일이죠. 정말로 창피한 거예요. 이건 대통령부터 저 언론 무슨 교수들 국민들 다 창피한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생명의 질서를 우리가 역행하는 거. 뭐하고 팔아먹겠다는 거야? 돈하고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질서가 잘 유지대로 이제 교회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환경운동이라는 저는 운동이라는 단어 싫어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데모크러쉬 시대야. 데모크러쉬. 데모가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야. 사람들, 군중들. 크러쉬는 뭐냐면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중이 지배하는 시대야. 군중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다 민주주의 아니야. 이게 민주주의. 그래서 데모를 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데모 당연히. 데모. 데모 아니야 데모. 그런데 이제는 무슨 시대로 넘어가요? 바이오크러쉬. 에코크러쉬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에코크러쉬. 그러니까 환경, 생태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민주주의도 이제 끝을 고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도. 이제 인간이 살아나려면 새로운 사상이, 새로운 체제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뭐야? 바로 에코크러쉬, 바이오크러쉬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아직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이제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우리 세계가 어떻게 돼갈 거냐. 앞으로 인간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오리지널 인간. 오리지널. 우리같이 오리지널 인간.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 오리지널 인간. 오리지널 인간. 그 다음에 DNA 조작 인간. 그 다음에 사이버 인간이 나와요. 자, 우선 오리지널 인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오리지널 인간들은 앞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살아가기 힘드냐면은 공기 오염됐죠? 먹을거리 오염됐죠? 그럼 점점점점 경쟁력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분비 교란이 일어나서 정자수 줄어들죠? 여자는 자궁 호르몬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수가 자꾸 높으면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궁이 망가져서. 그러니까 호르몬 지수 나빠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같은 오리지널 인간은 이제 앞으로 이 지구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이 나타났냐. DNA 조작 인간이 나타나요. 자, 얼마 전에 영국에서 기가 막힌 법안을 하나 통과시킵니다. 어떤 법안을? 이종 교배를 통과를 시켜요. 사람하고 소하고 성능거를 통과를 시키죠.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생명을 죽인다 살린다 그러니까 소. 여러분들 복제양 돌리가 뭐예요? 엄마 젖살 밑에서 세포를 떼내갖고 탄생한 게 복제양 돌리예요. 물론 죽었죠. 이제 6년인가 살다 죽었어요. 복제양 돌리가. 그게 97년도인가 98년도에 나왔죠. 그때 세상이 깜짝 놀랐죠.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부터 복제하기 시작했는데 소를 복제하고 고양이를 복제하고 개를 복제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거 복제하겠다고 2002년동과 이브라고 클로네이드사라고 클로네이드라는 단어가 복제한다는 뜻이에요. 클로네이드사에서 했다고 그랬잖아.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돈이 되니까 거기 200만 명이 지금 접속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복제 좀 내 죽은 애 좀 살려달라고. 죽었는데 그 살점 떼어내갖고 난자 하나만 빌려갖고 그 안에다가 안에 핵을 제거하고 그 안에다가 체제품을 핵 분열해갖고 사람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제를 하고 싶어. 내 살점을 떼어내갖고 지금 내 아이를 하나 복제를 했어. 난자를 하나 빌려갖고 그럼 나하고 DNA 구조가 똑같은 쌍둥이가 40년 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 똑같이. 심지어는 클로네이드사에 연결된 라헬인가 누구는 뭐라고 그래? 머리의 모든 기억력을 다운받을 수 있대잖아요.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복제한 그 인간에게 다운을 시켜준대는 거야. 그러면 내 모든 기억력을 가지고 사니까 영생을 한다는 요즘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무슨 하늘나라 영생 이거하고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격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 시대의 격변을 읽지 않으면 점점점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언제까지나 남자와 남자의 결혼은 안 된다. 여자와 여자의 결혼은 안 된다.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렇게 단죄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 휴머니즘 휴머니즘이 나올 때 우리 뭐라고 했어? 너희들 그렇게 인간적이고 사악하다. 불태워 죽이고. 결국은 다 떠난 겁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앞에 나가서 그 상황을 끌고 나가야 돼. 그래서 그런 이염 요소를 다 제거하고 나가는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이 DNA 조작 인간이 굉장히 능력이 특출하네요. 눈도 4.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리도 말다리같이 그냥 근육이 불뚝불뚝한 다리도 할 수 있고 점핑도 한 5m, 6m씩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용될 때는 오리지널 인간은 DNA 인간한테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뭐야? 여러분들 이제 사이버 인간하고 오리지널 인간하고 싸우는 영화가 뭐야?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아니 터미네이터 말고. 그렇지 역시 수연님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뭐예요? 사이버 인간하고 오리지널. 오리지널 인간들은 다 지하에 들어가서 사이버 인간들이 이 오리지널 인간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가 나타나서 합의를 보잖아요. 당분간 놔두자고. 맨 끝이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개의의 결혼은 안 됩니다. 이러고 앉아 있으면 누가 말을 듣느냐는 말이에요. 말 들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버 인간. 이것도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 아주 요새 신부하기 힘들어요. 이 사이버 인간. 여러분들 2000년도에 어떤 로봇이 나온다고 했느냐. 2000년도에 청소하는 로봇이 나온다고 했어요. 2010년도에 환자 돌보는 로봇이 나온다고 했어요. 2020년에 가서 노인들 이렇게 대화해 주는 로봇이 나온다고 했어요. 2030년에 원숭이 수준의 로봇이 나온다고 했어요. 2040년에 인간 수준하고 비슷한 로봇이 나온다고 했어요. 2050년에 인간을 뛰어넘는 로봇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8년인데 어디까지 나왔어요? 원숭이까지 나왔어요. 원숭이 수준의 로봇이까지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로봇이 나온다고 했어요. 아시모. 소니 사회의 아시모 아시죠? 키 요만한 애가. 얼마 전에는 자선음악회 G도 나와서 했어요. G도. 월급도 받아요. 월급도. 상징적이겠지만 로봇의 약.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로봇이 시키는 대로 많이 하고 살아요. 신호등 빨간불 서라 그러면 우리는 딱 서는 거예요. 파란불에 가라 그러면 가고. 우리가 지금 로봇에 의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움직여져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데 이 사이버 로봇이 2030년에는 어떤 로봇이 나오느냐?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굳이 여자 안 데리고 와도 돼요. 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부인을. 부인 로봇. 잠자리도 같이 해줄 수 있는 로봇 정도 수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도 천주교가 계속 그럴 거야? 계속? 그래서 환경호르몬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우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저는 많은 경우 환경운동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하는 경우. 데모하는. 데모하는. 세만금 막 데모하고 대우나 데모하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환경운동가로 알고 있는데 또 환경운동가 자신들도 데모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알면 안 돼요. 이제는 환경. 그래서 난 환경주의 시대야. 이제. 이건 운동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이제 환경주의로 넘어가고 있어요. 환경주의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바뀌어야 돼. 교회의 관심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관점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사회보구마 이제 학교 지금 다니시는 거죠? 사회보구마라는 게 뭡니까? 사회보구마라는 게 사회 전체가 주님, 예수님이 정해놓은 생명의 질서에 따라 살면서 그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사회보구마예요. 그래서 이제 지협적인 문제로 우리가 환경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 이게 이제 여성들이 이제 큰 문제죠. 왜 여성들이 문제예요? 생명을 다루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여성입니다. 여성.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역할을. 그래서 이제는 에코페미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에코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은 뭐냐? 이제는 여성주의. 여성주의로 넘어왔어요. 여성주의로 넘어오고 거기 앞에 무슨 단어가 하나 붙여져? 에코자가 붙어져요. 에코. 생태 여성주의. 이제 여자가 에코크러시 시대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태주의 시대. 그래서 95년 세계 북경 여성 대회에서 95년 세계 북경 여성 대회에서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외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렇게 안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어머니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어머니의 나라가 오시며. 어머니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왜? 여러분들.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하느님이 남성으로 불릴 수 있죠? 그런데 하느님이 누가 남성이래? 하느님이 남성이에요? 하느님이 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이 무슨 성이 없어요? 우리 인간 편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하느님은 성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이 세상을 지배했으니까 하느님을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표현해서 뭐라고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느님은 아버지의 성보다는 어머니의 성이 훨씬 가깝다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해내고 만물을 길러내고. 이거 단, 남자가 애 놓는데 했는 일 뭐 있어요? 10%의 이름 밖에 더 해요? 그리고 모든 그건 다 누가 해요? 여성이 다 합니다. 그만큼 여성은 생명에 있어서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여성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여성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성이 굉장히 앞으로 나는데 천주교는 여성이 앞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고 싶어도 나갈 길이 없잖아. 모든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주교님들이 갖고 있잖아요. 주교님들. 주교님이 남자의 여자예요. 남자의 여자예요. 뭐 감정 있어요? 남자라는 말에 굉장히 감정이 실려. 또 신부들이 전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이게 우리 교회의 핸디캡이에요. 제가 서울시에 양성평등 교육을 나갑니다. 양성평등. 왜냐하면 여러분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때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10%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7%밖에 여성이 사회에 안 나갑니다. 1.7%. 우리나라 여전히 사회에 관심이 없어요.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그저 내 자식만 서울대학 보내면 된다는 거기에 아주 미쳐서 사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회보금화학교에 나온 여러분들은 선구자예요, 선구자.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천주교, 개신교, 불교 대담을 나간 적이 있어요. 원흥 방송에서.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누가 나왔냐면 여성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쓰레기 봉투 제로 운동하는 스님이 나왔고 그다음에 원흥에서는 여성 원무님이 나오고 그다음에 천주교에서는 제가 나가서 대담을 하는데 밀려요. 왜? 내가 무슨 나도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지만 여성 두 분한테는 말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가장 많은 주제가 뭐야? 먹을 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천주교에서 전부 다 남자들이 거기에 남자 신부님들, 우리 주교님들이 쇠고기에 대해서 여성들만큼 그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아주 뼈저리게 막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까요? 우리는 그런다고 소고기 안 먹으면 개고기 먹으면 되지 뭐. 우리는 그 정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접근 방법이 굉장히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한국 천주교에서 한국 천주교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 여성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천주교는 계속 추락하게 돼 있어요. 계속. 벌써 명예 자리를 하나 넘겨줬죠? 뭐 이슬람교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졌어요. 믿는 종교가. 이슬람도 독특한 종교지만은 어쨌든 가톨릭이 자꾸 떨어져요. 가톨릭이 자꾸 떨어져요. 떨어지는 이유가 한쪽 날개로 날아가기 때문에 남자 날개로만 날아가기 때문에요. 남자 날개로. 그래서 이제 양쪽 날개로 날아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시대는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시대는 환경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환경의 시대. 그래서 이제는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모든 지구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을 걱정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교황님도 이제 간파를 하신 거예요. 올해 신년적인 천주의 성모 마친 마리아 평화의 날 교황님 담아문 보세요. 가족, 환경, 지구 공동체 이거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세요. 지금 성당 질 때가 아니야 지금. 성당 질 꼭 성당에 몇 억씩 집어넣을 때가 아니야 이제는. 시대는 이제는 여러분들 건물에서 이제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문화 공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사이버 공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 우리 천주교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자극적인 게 뭐냐? 바로 환경 호르몬 문제라는 거예요. 내분비계 교란물질. 이 내분비계 교란물질에서 사이버 인간. 인간이 이제 다 단종이 됐어. 오리지널 인간이 단종이 됐어. 오리지널 인간이 단종이 됐다 한들 하느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을 때 하느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그때 우리 인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룡이 막 활개칠 때 우리 인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지금 없어진다 하더라도 DNA 조작 인간이 인간의 뒤를 잇는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억울할 수 있지만 이걸 진화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의지에서 DNA 조작 인간이 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 인간이 딱 나타났어. 사이버 인간이 나타나서 내가 이제 한 70이 됐는데 신부님 저 세례 좀 주십시오. 너는 로봇이기 때문에 세례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너는 로봇이기 때문에 너는 저기 뭐야 세례 못 줘. 그럼 사이버 인간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세례 안 주는 데들아 우리끼리 모여서 신부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그 로봇 중에 하나 서품 주문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앞서 나가나 지금? 오늘? 너무 앞서 나가요? 그런데 이미 그런 상태로 접어들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아직도 뜨리댄 띈 공의에 1520년도에 한 뜨리댄 띈 공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교회가 항상 끌고 나갔지 끌려다니면서부터는 교회를 떠났어요. 끌려다니면서부터는. 우리가 끌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환경문제. 저는 이것만 하고 오늘 이 시간은 잠깐 제가 마칠 건데 여러분들 1980년대 제일 믿고 싶은 종교 천주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3등으로 떨어졌어요. 제일 믿고 싶은 종교 어디로 바뀌었어요? 불교로 바뀌었어요. 왜? 80년대부터 불교는 내가 그때부터 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환경문제를 불교적인 조계종 거기에 아예 담당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럼 아주 정책적으로 그 조계종 거기 안에서 책도 정책적으로 출발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잡은 거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잡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다 가요? 불교로 가는 거예요. 천주교는 다 지금 건물 짓다가 망할 거예요. 천주교 성당 짓다가 망할 거예요. 지금 대형 건물로 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대형 건물로. 그런데 이제 우리 천주교가 대형 건물로 가다가 요즘 줄어드니까 누가 대형 건물로 가? 개신교가 대형 건물로 가고 있어요. 내 눈에는 보여요. 이제 천주교가 좀 쪼그라졌는데 이제 개신교가 완전히 망가지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래요. 허물 나오려고. 그게 무슨 살아있는 건물이에요. 몇십억 되는 건물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성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회복음화 학교 학생들은 이제 내가 바로 성전이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다.